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오일들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카놀라이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놀라이유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카놀라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식용유를 많이 쓰는 게 대두유죠 그것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카놀라이유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이유가 가격이 싸다는 게 아주 참 최대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카놀라이유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절대는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카놀라이유의 장점들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방송에서도 카놀라이유가 괜찮다 이런 방송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카놀라이유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오늘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카놀라이유는 무슨 기름이냐면 바로 유채꽃에서 얻는 기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채꽃이 영어로 카놀라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채꽃은 레이프예요 이 카놀라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바로 캐나다 플러스 오일에서 온 단어예요 캐나다 오일이라는 뜻이죠 카놀라이유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더 역사를 보면 1970년도에 카놀라이유에는 원래 식용으로 쓰던 오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에루스산이라는 동맥 경화라든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카놀라이유를 식용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1970년도에 에루스산이 많이 적게 돼 있는 카놀라 품종을 개발하면서 이 카놀라이유가 식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카놀라이유로 나왔어요 최근에는 유채꽃을 카놀라 플라워라고 얘기하기도 한대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카놀라이유는 생산하는 단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고 금액도 좀 싸게 나와 있는데요 카놀라이유 조성을 보면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올레익산이라고 하죠 올리브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올레익산이 함량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니노레익산 함량도 되게 높은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반련점도 되게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련점 높고 조성도 너무 좋죠 올리브오일하고 가까운 조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많은 이 오일을 건강에 좋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열을 가했을 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도CU가 가장 나쁘고요 두 번째는 0도에서 240도까지 열을 가하면서 한 실험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니까 카놀라이유에서 나쁜 산폐물질이 급속도가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는 조리를 할 때 카놀라이유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똑같은 실험도 했었는데 180도에서 6시간 이상 가열을 하니까 트렌스 지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요리할 때 6시간 이상 이렇게 요리할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열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카놀라이유는 열을 많이 가했을 때는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나 이 산폐물질이 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GMO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GMO 제품은 뭐냐면 농약에 견뎌낼 수 있도록 유전자 변이를 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유전자 변이를 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농약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 농약을 뿌리기 쉽게 한 거예요 비행기로 대량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놀라이유를 재배할 때 유치의 곳에는 많은 농약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이 물질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농약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하고 정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정제 오일이 갖고 있는 단점인데요 씨앗류들은 바로 기름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채취하게 되면 채취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고온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이런 정제 오일이 갖고 있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열한 요리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정제 과정에 만드는 쪽에 불순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GMO 재배라는 문제점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좋고 반련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카놀라이유를 쓰시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나오고 있는 또 카놀라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올거닉 카놀라 오일 즉 유기농 카놀라이유인 거죠 유기농 카놀라 오일은 뭐냐면 GMO도 아니고 그다음에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GMO 제품이라는 것도 오명을 벗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정제 오일 생성 과정에 생기는 불순문들이나 문제점들도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열을 가했을 때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농 카놀라이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바로 그냥 뿌려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 방송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외국분들이 요리할 때보다 그냥 샐러디에 저희들은 카놀라이유를 뿌려 먹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온 카놀라이유를 선택해서 조리용으로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기농 카놀라이유를 선택해서 올리브유처럼 샐러디에 뿌려 먹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하신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카놀라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have a look at this video 따라 pigeons 해 볼게요 나는 더 Pandemie 미생 5 무자 vectors 5 5 6 감사합니다.